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훈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메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랑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좁게는 부모와 가족 또 넓게는 이웃들이죠 부모와 가족은 평생 함께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웃과는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금방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맺은 친구는 어떤 때는 형제 자매보다도 더 진한 우정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 없던 행동들로 서로가 불쾌해지고 또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정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긴 하지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요즘엔 하룻밤만 지나도 세상은 바뀌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옛 모습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의 서로를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배라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하나가 되는 마음이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51절에서는 예수는 키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보더라도 아기 예수는 육체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육체만 자랄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자라야 하는 것이지요 육체는 자라는데 지혜가 자라지 못하고 지혜는 자라는데 육체가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처럼 지혜도 자라야 되고 육체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의 믿음 속에서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3세에서도 이러한 뜻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세에서는 영혼이 건강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누가 보금에서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정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를 삶의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 혹은 사유를 통해 얻는 지혜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야 삶에서 일어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의 경륜이 쌓여가는 것이고 어떤 문제든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자라지 않다 보니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고 새로운 어떤 것에 경쟁이 거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이나 유전 그리고 전통 방식에 얽매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오래된 고정관념에 묶여있다 보니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하고 비틀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해석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날로 심해졌던 것이지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옥죄이면서 자신들은 육적인 배만 부르는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히스기아나 유시아 왕은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 시대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망각하고 또 예수님이 계신 시대까지 그러한 흐름이 이어져 왔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특히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는 넘지 못할 그런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무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또 불같은 활을 쏟아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정결해할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온통 장사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로 계시할 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어떤 집주인이 집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와서 보니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나간 집이 온통 어질러져 있었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장 집안을 어지러운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성전 방문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 성전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성전이 시장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거룩한 분노를 쏟아 내셨지요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방문했다는 기록이 공감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3년의 기간 마지막 시기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일주일 전 여러 가지 목적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방문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살아생전 마지막에 방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으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종교 지지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장소가 탐욕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 정화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 전 공생의 마지막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두 번 하셨다는 견해와 함께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춰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된 신앙생활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하고 또 돌아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보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 오신 예수님의 부모가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는 질문을 부모에게 던집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집임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이 성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격히 하신 이유는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종교 또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새 문화가 되었고 습관화가 되어서 무식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예배하는 장소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짐승이 대신 자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대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까지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거룩할 장소가 왜 시장이 되었을까? 시장 바닥이 되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본문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들이 화를 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물론 어른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화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죠 얼마나 쪼잔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어른답지 못한 행동입니까? 길을 가다가 조그만 꼬맹이가 자신에게 돌을 던졌다고 해서 돌을 던진 아이에게 어른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화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건 아주 막대먹은 영예씨가 아니라 막대먹은 어른의 보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도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한마디로 장사를 못하도록 장사꾼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으신 것 때문에 이들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란 성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절기가 나가오면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르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희생 제사에 사양질 동물을 사는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순례객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짐승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이지요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제사에 사양될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짐승을 사기 위해서 이들은 몇 배나 높은 값을 주고 사고는 했습니다 성전 관리들은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겼고 남겼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환전세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이 화폐가 부정하다여 로마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만든 세길이라고 하는 이 돈을 성전 안에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순례객들 역시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의 세계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든지 짐승을 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또 성년 남자이면은 1년에 반 세길씩 성전세를 내는 규정이 있었는데 만약 이 절기가 돌아오기까지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 절기 안에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환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이 성전 세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성전 안에서 쫓아내실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의 지조자들은 화를 냈던 것이지요 이 문제를 그냥 놔둔다면 자기들의 생존권에 대한 기득권을 뺏길 것이고 또 생업에 위협이 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불똥이 어린아이까지 튀었던 것이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긴 이익을 누가 가져갔을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제사장들이 착취하였고 제사장들이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온정을 배포려 할 제사장들이 가난한 순례자들의 돈을 착취하였고 백성들의 돈을 거두었던 것이지요 성전은 제사장들의 이익을 얻는 것이 되어버렸고 부패와 타락의 온상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어쩌다 예수님과 의견이 자꾸만 어긋나고 상충디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상반디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둘 이상의 사람의 성품이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서는 자꾸만 이런 상반된 생각들 그래서 서로 이제 성품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장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에 드릴 짐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매매하고 파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어쩌면 세상에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이나 전통 그리고 관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지켜왔던 그들이기에 앞서 말한 대로 육은 자랐지만 영과 혼이 자라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상반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외하고 고쾌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다른 결과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분노로 생명을 살리는 분노였다면 하나는 탐욕의 분노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분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서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공간보금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여러 부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세상적인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들이 손수 부탁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이용하여 기득권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 말하면 치맛바람까지 내세워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공생의 3년, 날이면 날마다 제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쳤지만 돌아온 건 세상에 대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허탈하며 공허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주 열심히 최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부류와 함께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봉사와 헌신에 앞장을 설 때 그런 이제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이제 삶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말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세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니면 말세를 사는 현재 주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우리 역시 거룩한 분노 속에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야 할 때는 쏟고 또 때로는 거룩한 사랑을 품을 때는 그 사랑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피츠 제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시에 상반된 생각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이 피츠 제랄드가 말한 이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가졌다면 결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요